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아 난 솔직히 인생 음식은 라면인 것 같아 아 인생 음식은 라면은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나는 요즘 계속 뭔가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쟁반 짜장면이 생각나네 이건 진짜 별개인데 겨울에 뭔가 수제비 생각나지 않아? 형이 수제비? 나는 개인적으로 수제비 안 좋아해 정아 넌 먹지 마 아 개인죠 개인죠 정아 형이 항상 너무 좋아하는 설렁탕 지나간다 그렇지 설렁탕 좋아하지 나는 그 김치 수제비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인생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김치 아니겠어? 나의 인생 음식 생각났어 뭐야? 모자를 눌러쓰고 촬영을 다 같이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 모여 고깃집? 어 갈비를 먹으러 갔었잖아 우리 버논이 아빠랑 우리 아빠가 산대 그게 나의 인생 갈비 디에이 인생 음식 나 라즈지? 네가 좋았는데 샹라로스 샹라로스 그거잖아 고수랑 고기에다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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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건두부 거기에다가 건두부인 거 아니에요? 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찡장로스 아 찡장로스 맞아 찐찐 로스, 민키 로스 다 있어 오늘 거 내일 거 내일 모래 쭈이 쭈이 쭈이는 인생 음식이 뭐야? 맞지 맞지? 나 근데 나 자주 바꿔 너 마라 아니야 마라? 마라도 맞긴 맞는데 근데 나 요즘 중국 갈 때마다 그 취두부 많이 먹어 아 취두부 아 진짜? 취두부가 냄새는 나는데 맛있대 나 취두부 먹어봤거든 쭈이 형이 중국어? 그러니까 취두부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냄새 때문에 먹을 때 진짜 맛있어 먹을 때 진짜 맛있어 이거 두부야 형 청국장 먹어? 어 나 청국장 먹어 청국장 먹으면 그런 것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 아 그렇구나 야 옛날에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그 호박잎에 그냥 그 밥 그 애가 탁 청국장 얘기해가지고 나 떼는 말이에요? 약간 그 강된장에 비벼 먹는 거랑 비슷한 거지 호박잎 뭔지 알고 큰 거 애들 안 먹어봤구나 니네 다음에 호시가 집 배려가 나는 그 민규 형이랑 디에이티 형은 알겠지만 최근에 우리 셋이서 어떤 그 분식집을 갔어 아 거기서 티보지 어 근데 거기에 그 디저트가 있어 하나 홍콩 토스트라는 거야 홍콩 토스트? 어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진짜 미쳤어 맛이 아 진짜? 뭐냐면 이 토스트 사이에 카야잼이 발라져 있어 아 미쳤다 진짜 카야 토스트도 좋아하잖아 어 카야 토스트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그게 끝인 게 아니라 카야잼이 사이에 있는 그 토스트 위에다 메이플 시럽을 막 엄청 뿌려놓은 거야 나 메이플 시럽을 좋아해 진짜 잘 자라겠다 근데 빵이 바삭해 그냥 충격적으로 맛있었어 그거 먹고 잠 다 깼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홍콩 토스트 홍콩 토스트 옆에 형 나 인생만두집 인생만두집? 인생음식 찾았다 인생음식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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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찾았어? 나 최근에 최근에 트러플 만두라고 알아? 어? 트러플은 아는데? 버섯 아니야? 트러플 지진만두가 있어 지진만두 그게 와 신세계야 근데 트러플 만두 약간 좀 호기심 많이 가네 근데 트러플 만두 먹으면 트러블나지 않아? 삼성동 이곳은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갈치바이 삼성동 갈치바이 삼성동 갈치바이 삼성동은 도겸이가 이름이네요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남들 보면 되게 많이 먹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그쵸? 저희 지금도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삼성동에 배달음식은 어떤 게 있을지 어떤 게 있을지 아까 전에 이 코너 이름 기억나시나요? 스트리트 푸이터? 뭐였죠? 푸이터요? 그 고급진 그 고급져 보이는 그죠? 아 고급진 거였는데? 비푸파 비푸파 그럼 한 번 외치면서 외치면서 봅시다 외치면서 올리면서 셋 넷 비푸파 음식 컴온 마라샹궈은 어떤 요리가 있을까요? 마라샹궈은 사실 중국 요리예요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요리인데 네네네 1820년대쯤에 김상구씨 상구씨가 네 한 번 깨물더니 혀에 마비가 계속 된다고 편식을 하기 시작한 거 이거 봐 나 안 먹을 거야 느낌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엄마 이거 못 먹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야 니 그렇게 하지 마라샹궈야 마라샹궈야 가 돼서 그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은 중국의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은 하지 마라샹궈야 장이홍씨가 아 장이홍씨가 감명 깊게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동화를 장이홍씨가요? 장이홍씨가 중국의 셰프예요 그게 19세기 정도에 넘어갔어요 상구씨가 우지 형 우지 형 성공했어요 지금 기획형을 웃겼어 성공했어 지금 와 하지 마라 샹궈야 야 우리가 상구씨가 아니었으면 이 마라샹궈을 못 먹었어요 그러게요 저는 근데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중국 요리사분께서 조선에 오셔서 은심 전파하려고 했는데 이름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이 말을 타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구간에서 말을 딱 꺼냈는데 말이 간 거예요 마라 근데 갑자기 말이 샹 간 거야 샹? 와 참 이래서 마라샹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지 마라샹궈 디잇은 이 마라샹궈 그거 아나? 진짜 실제로? 일단 마라는 그냥 원래 이 종류 약간 뭐 찌개 같은 뭔가 다찌개 된장찌개 약간 그런 느낌이 마라는 모든 음식이 다 마라를 붙일 수 있어 그리고 샹궈는 샹은 그냥 맛있다 아 샹이 맛있다야? 샹은 그냥 좋은 냄새 그리고 구워는 그 냄비야 그냥 그대로야 맛이 어떤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가 마라샹궈 자주 먹는데 네 이 집 나쁘지 않네요 이 집 나쁘지 않나요? 네 이 집 진짜 맛있어 아 이 집 나쁘지 않네요 한국에 마라샹궈 유명해지기 전에 준희 형이 우리한테 맨날 이거 진짜 유명하다 이거 되게 차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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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은 진짜 장난 안 치고 이 음식점이 진짜 많잖아 진짜 많아졌어요 이 마라샹궈에서 왜 매콤한 이 알싸한 맛이 왜 계속 남아있는지 아세요? 어 어느 부분에서 박사님으로 오신 거죠? 일단 그냥 뱉어봤어요 여기는 굉장히 맛있는데 근데 약간 좀 한국사람 맞춰준 이 맛이야 어 근데 그런 맛인 거 같아 근데 나는 아이수운전 하나 있어 이거 중국어로 부주라는 음식인데 먹기 전에 물 안에서 4시간 동안 뿔려 아 뿔려야 돼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2시간만 뿌린 거 같아 오오 아 그게 좀 다른가? 좀 많이 달라 아니야 내가 볼 때 한 1시간 반 마라탕을 더 좋아하세요? 마라샹궈을 더 좋아하세요? 저는 샹궈 좋아해요 아 근데 탕도 맛있어가지고 난 탕이 좋아하는 거야 나는 샹궈을 더 좋아해요 나도 샹궈 마라샹궈 드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중국 당면이 정말 매력있고 이 중국 당면이 조금 안 맞으시는 분들은 분모자 당면이라고 아시죠? 저는 그걸 충천해드리게요 두 개 다 안 좋아하면 어떤 거 먹어요? 그럼 한국 당면 드세요 라면사리 넣어도 맛있어요 여기에 남은 족발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남은 족발? 응 도겸 씨 뭐 하세요? 아 네? 뭐 하세요? 아 도겸 씨가 당면의 유래를 아신다고 아 그니까 그 시기에 살았었는데 아 그 시기에 살았어요 아 근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지금 너무 기억이 안 나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중국 당면이 좀 두꺼울까요? 왜 당면이요? 중국 당면만 두껍잖아요 나도 중국인데 궁금해요 사실 한국 당면은 좀 얇고 중국인인 줌 씨도 궁금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 당시 때는 이제 되게 다양한 걸 많이 먹은 시기였어요 패스트푸드나 패스트푸드나 이런 게 좀 발전하는 시기였다 많이 먹었어서 그런지 이제 당면 쪽에도 그런 영향이 좀 많이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당면이 좀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당면이 좀 넓어지기 시작한 것도 있고 아 거기에서 근데 중국 당면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한국 당면이랑 좀 다르기도 하죠 오 어떤 성분이 다르죠? 그냥 약간 뒤토리스트를 하고 이제 좀 뒤토리스트를 하고 약간 얇아지고 넓어지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들어간 게 디톡스 다이어트구나 그쵸 그쵸 잘 아시네 아 진짜 홍보 좀 했습니다 근데 당면 뭐로 만드는지 알아? 당면 뭐로 만들까? 이분은 그 시기에 살았던 분이여거든요 감자 적분이여 아니야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아 고구마 아 고구마 아 역시 준영답게 확실히 준영이 고구마에 대해서 빠삭해 근데 이 마라탕에 페레소닌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게 뭐죠? 이 마라 향 같은 거 약간 중독되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 그게 약간 각성을 시킨대 사람을 오 나 근데 잠 깨는 거 같아 그래 이 각성 성분이 있대 야 이제 진짜 내가 미친 건지 저거 진짜 진짜 이거 진심인지 거진인지 진짜 구별이 안 돼 아 이거 뭐죠? 와 이거 진짜 와 있지 라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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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부터 가져가세요 흘리면 지지해 라즈지가 한국어로 뭐지? 한국어가 라즈지야 라즈지 중국어는 라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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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바꾸면 매운 치킨 볶음이라고 생각해 아 매운 치킨 볶음 그니까 그치 쉽게 바꾸면 매운 치킨 볶음이라고 생각해 매운 치킨 볶음이라고 생각해 매운 치킨 볶음이라고 생각해 어 우리 씨 안 돼? 네 라즈지의 유래를 또 아신다고 아 그거 모르는 게 없어 아니 우지혁이 그거 박사입니다 아 제가 모르는 거 없네 네 또 얘기해야 되나 2000년대 초반에 네 되게 최신 거네요 네 최신에 생긴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생긴 음식인데 아 그래요? 사실 원래 음식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아 그때 그쵸 아 또 안 정했어?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네 네 이제 그 한창 2000년대 초반에 즐겨 하셨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죠? 아 게임 유명한 게임이죠 네 거기에 이제 중국 대표팀에 네 네 라시가 계셨어요 아 라시 라시 네 라시의 경우에는 네 그 게임을 하시다가 꼭 중간에 네 네 간식처럼 고기를 드셔야 되는 징크스가 있었어요 징크스가 있었구나 그걸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구나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네 네 네 네 네 그 이제 고기를 집어드시다가 네 네 결국에는 그 이제 고기를 먹는 타이밍에 본진의 이제 적들이 쳐들어가서 아이구야 네 막지 못하고 끝나버렸거든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해설자가 옳라 징징 네 거기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굉장한 충격에 빠졌어요 라시가 네 네 그분이 먹었던 고기를 좀 이제 중국의 이번에도 장인홍씨가 이번에도 이홍씨가 네 장인홍씨가 이제 요리로 스마트 시킨 음식이 라지시 여기에도 아마 마라 성분이 있을 거야 각성 각성 테르소닌 아 근데 옆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거는 아마 이름 잘 모르겠어 이거 내가 알기론 파이어볼 어택인데 뭐라는 거야 너 진짜 짱이야 야 초딩이야 물공 공격이네 옛날에 마취약이 없었을 때 중국에서 마라 이거를 입에다 많이 넣고 씹고 나서 이빨을 이를 뽑았었대 마취약이 없었을 땐 그렇게 했었대 이게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거 진짜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네 여러분 이 고추 뭔지 아시죠? 약간 바삭하고 맛있는 거 이거 먹어봐요 이거 안 매운 거 이거 안 매워? 이거 안 매워 안 매워 저 고추 이름 뭐예요? 준 씨 그냥 큰 마른 고추 이 가게 맛은 약간 라면스프 맛이 많이 나는 거 같아 오 야 민규 이거 먹을 수 있다 민규 계속 먹고 있어 마라만 따로 씹어 먹어봐 입이 진짜 이렇게 하얘져 어 너도 먹어봐 그런 물 먹으면 진짜 이상해 진짜 이상한 맛이 나 그 물이 마라 씹었어? 맛이 이상한데 아 그러니까 마라맛이 나는데 라면스프 맛이 좀 많이 나 그래서 나지 지금 야 민규야 너 이거를 계속 씹어 먹어? 나쁘지 않아 혀가 완전 마비되는데? 파이어블 어택 조심해야 돼 야 원우 매운 거 잘 먹잖아 원우 어때 안 매운데? 참 근데 진짜 이게 배달 문화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어디나라 음식이든 다 오는 거 같아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버논이가 못 먹어서 아쉽네 근데 지금 맛 설명으로 충분히 다 느낀 거 같아 이거 이 감자랑 가지랑 아 이거 좋아 이거 띠산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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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맞춰봐 이게 진짜 이 음식이랑 대박이야 이게 일단 그냥 봤을 때는 간장이랑 가지랑 야채랑 해서 볶은 거 같아 야채 세게 들어가 있어 감자 감자 그리고 피망 어 피망 세게 거기에 그냥 간장 넣고 볶은 건가? 상관이가 이거 유래를 안 돼 띠산샘은 알아? 어 띠산샘은 알아? 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 시작 좋아 시작 좋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가 원하던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안을 때 띠... 슈아 형 알지? 이걸 승관이한테 슈아가 알려준 거야? 슈아 형이 그때 아는 거 같던데 이거 근데 사실 내가 아는데 어 민규야 그 중국의 어떤 손님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왜 맨날 한국이랑 연결돼 있는 거야 들어봐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이제 중국 손님께서 한국 분들께 요리를 해드린... 얘도 자기 면에서 설득하는 스타일 요리를 해드린 거야 어 그때 나왔던 음식이 저거였어 근데 그때 한국 분이 엄청 비싼 시계를 선물해드렸어 어 그래서 비싼 시계? 근데 왜 비싼 시계? 저 잠깐 찾기 위해 비싼 시계 비싼 시계 정민 씨 우리 오늘 참 많은 유래를 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많은 유래를 알았을 때 유레카라고 다른 얘기가 하나 더 있어 뭐지? 원래 근데 그 비싼 시계 얘기를 들었었어 근데 비슷한 시계 비슷한 시계 비슷한 시계? 비슷한 시계 비슷한 시계 이 음식이 딱 나왔는데 이게 그래서 비슷한 시계 비슷한 시계 비슷한 시계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하고 있어 노우 씨 말하는 법 연습했어 어 전생 연구 한번 했다고 어? 전생 연구 좀 낼 거 같아? 좋았어 야 승관아 비슷한 시계 이게 나왔다며 승관아 할 수 있어 지금 모든 여기 있는 아 친구들 고생하신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카메라 감독님은 너 하나만 주목하고 있어 지금 자 오케이 오케이 인생 연구 인생 연구 인생 연구 근데 이 음식을 이제 아무래도 보니까 아무래도 보니까 뭐야? 간이 세 우리 전라도 한식 밥집에 어 전라도에 또 이거를 들여오게 됐었어 어 계속 이제 고향이 어딨냐고 물어봐도 어 물어봐도 모르는 거야 아 몰라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익산이 고향이셨는데 익산이? 그래서 익산 씨 위에 익산 씨 위에 익산 씨 위에 와 비슷한 시계가 또 나왔다며 아 웃겨요 항상 웃길 필요는 없잖아요 안 웃겨도 내가 안 웃겨 익산 씨 위에 이해했어? 이해 못했어 익산 씨 위에 이 콩트는 지금 명호 하나만 웃기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익산 씨 디노 디노 고향 익산 씨 위엔 그 익산 씨 위엔 그 전주가 익산 씨 위엔 야 근데 맛있다 이거 되게 어 야채 채소로만 돼 있는데도 맛있다 나는 그 고기 반찬보다 이게 더 맛있다 이게 야채 야채료야 야채료 이게 어쩌냐는 말이에요 굉장히 밥을 계속 불러요 이게 살짝 탄수화물이 땡기는 맛이랄까 약간 근데 나도 명호랑 준형이랑 많이 음식을 먹으러 가면서 어 여기 뭐 말만 하면 다 떨어지냐 민규 말하지 마 이제 민규 저번에 그 승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계음으로 더빙으로 넣어주세요 이거 더빙하고 있는 거야? 왜? 지금 더빙 됐어 쇼 형 어때? 맛있어? 피망을 먹어봐야 해 피망이네 피망이 진짜 맛있어? 피망이 맛있어? 피망이 어떠한 줄 알고 있어 피망이 좋아 이거는 준형 간장이야? 굴소스 들어갔잖아 굴소스 느낌이 간장 간장 들어가 있어 굴소스 들어가고 뭔가 감자랑 가지랑 양파 들어갔을 거 같은데 얘들아 이게 명호 동네 음식이래 아 진짜 우리 동네 아니라 우리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의 그 한쪽 나 신기한 거는 이거 중국 음식인데 한국에 와서 디에이 때문에 먹기도 했어 우리도 우리도 승관이 때문에 수박 제주도에서 이거 뭐냐 된장 찍어 먹는 거 처음 알았거든 그거 수박 제주도에 없다 야 그거 아니 그거 말하고 싶었던 건 뭐야 말해봐 되게 지방 음식이야 아 지방 음식이라고? 집에서 자주 해 먹는 아 이게 집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네 어 그럼 이걸 어떨 때 제일 많이 먹어? 시골에서도 자기 집에서 키워 그냥 이게 딱 땅에서 이름도 띠는 바닥 그 땅 드시고 산은 세 가지 그 샤는 신선한 채소 땅에서 난 신선한 채소야 세 가지 그래서 아 왠지 그 재배 자체를 중국 지형 자체에서 뒷산이 많았잖아 뒷산 시에 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어 난 아까 전 곳에서부터 느꼈어 아니 우리가 음식을 한 8개, 9개 먹으면서 유래가 한 15개 정도 나왔고 그치 성분이나 뭐 이런 거 성분이나 뭐 새로운 비타민 K까지 나왔으니까 뭐 다 나온 거 같고 정말 우리 멤버들 유식하다 야 그럼 우리 후식 먹으러 갈래? 왜 마지막 후식 어때? 도겸이 그거 있잖아 그 짬뽕 나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지금 짬뽕 도겸이가 사연이한테 사연이 고추짬뽕 거기 매워요? 그랬는데 사연이 아 네 좀 맵습니다 아 저 진짜 맵게 해주세요 아 진짜 매운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진짜 맵게 해주세요 왔는데 야 살다살다 난 짬뽕이 초록색 국물인 건 처음 봤잖아 약간 이거 먹고 죽어라 어어 진짜 그래서 도겸이 한 입 먹고 못 먹었잖아 약간 그 빨간색 국물 베이스에 그라데이션 초록색 어어 그러니까 사장님도 용암 느낌 사장님도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약간 화가 나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얘 이거 진짜 매운데 장난? 그러니까 아니면은 우리 짬뽕을 무실해 친구들끼리 아니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줄 알았을 거야 그치 그래서 더 엄청 넣어주신 거 같아 청양고추를 엄청 잘랐네 진짜 초록색 국물 짬뽕은 처음 봤어 그거는 먹고 한 30분 동안 혀에 마비가 돼있어서 거의 말 안 해요 또 배달음식 또 누구 있나요? 그 버논이가 작업실에서 아 자꾸 숙소로 배달시켜서 내가 먹어요 그러니까 버논이가 잘못 시키는 거지? 내가 작업실로 시켜야 되는데 음식이 도착했대 근데 안 온 거야 주소를 보니까 숙소로 돼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숙소 멤버 아 진짜 혹시 숙소 지금 있는 멤버 있어? 정현이 여기 다 있어 형 혹시 배고파? 어 나 배고파 내가 시킨 거 먹어 어 어 민규 형은 요즘 아침마다 모닝 커피 먹잖아 아 맞네 그게 진짜 괜찮은 게 캔 커피야 어 500장 캔에다가 커피가 이제 얼음에 돼서 와 어 그럼 한 번 시킬 때 6개를 시켜 냉장고에 더 넣어놓는 거야 어 냉동실 말고 어 냉장고에 넣으면 커피는 안 얼고 얼음은 안 녹아 왜? 몰라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어 얼음이 안 녹는다 얼음이 녹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거 아니야? 얼음이 녹지 이틀 동안 안 녹아 이틀 동안은 안 녹는다 어 내가 알기로는 근데 얼음의 그 성분이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 있어 아이솔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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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성분이 물에 닿으면 이틀이라도 못 버티기는 하는데 그게 어때요? 48시간 이내에 Princess 되게 컬러 그게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이 있어야지 그 친구가 얼음에게 카페인을 줘가지고 잠에 안 오는 거 어른이 아이솔레이션에 못 자게 하는... 이곳은 청담입니다 예 저희가 한식 중식 메시코식 시코식을 먹고 후식을 먹으러 네 후식하고 후식 먹으러 배달 음식이라고 해서 굳이 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요즘 그런 것도 많잖아 그리고 마트도 배달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마트도 배달돼요 나 마트 많이 시켜요 마트가 와요? 32평짜리 꽤 큰 게 오네요 네 집 앞으로 아 나 이거 알아! 베렌젤리스 이게 저희가 연습생 때 자주 즐겨 먹었던 아이스크림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요 그렇죠 그런 과도한 설정은 넣지 말아주세요 이거 최근에 수입됐어요 뭐냐 친구를 통해서 이 브랜드를 알게 됐는데 좀 유기농 재료를 많이 쓰는 걸로 좀 베렌젤리가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그러니까 유기농 유레카? 설탕도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고 이제 좀 MS 많이 들어가고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 아이스크림들을 이 사람들이 젤리라고 표기를 했던 거예요 젤이 텅 있어요? 그러니까 정크 이렇게 해가지고 약자가 그거예요 아무튼 젤리라고 표기를 해서 정크 쓰레기란 뜻이거든요 지금 많이 내네요 젤리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우리는 다 빼서 만들겠다 아... 빼낸 젤리 아... 빼낸 젤리야? 빼낸 젤리야? 그래서 여기 들어간 성분이 제네코 시스템 라이스톤는 아니고 뭐라고 해? 뭐가 너무 꼬이네요 이제 헬리토 방도 프로젝트 왜 그쵸? 자 다 한 분씩 먹을게 나부터 그래 여기는 지금 리얼초코예요 슈하 형 이거는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아시다 이거 미국 마트에 다 있어 진짜? 아 진짜? 이거 미국에 다 있어? 야 우리 이거 먹으러 미국이나 가자 내일 갈까? 야 일단 내일 미국 가보자 이거 먹으러 가자 어때 어때 맛있어? 와 초콜릿 맛이야 야 야 리얼 초코다 이거 얘들아 이렇게 진한 초콜릿 진짜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좀 빗발쳐봐 이거 거의 이거 단백질을 넣어있을 것 같은데 맛이? 프로틴이야 거의 빼냈잖아 그 안 좋은 것들을 아 이거는 흰색이네요 진짜 그냥 계속 옮겨 사실 이거 만들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게 젤리를 넣을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결국 결정이 해서 젤리 뺐어 이제 아니 젤리 그거보다는 사실 그거보다는 되게 유명한 만화 있잖아 통과젤리 그리고 톰앤젤리라고 해서 통과젤리 그 둘이 이제 파일을 해서 아이스크림 런칭을 했어 근데 파일을 해서 아이스크림 런칭을 했어 근데 갑자기 톰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그래서 벤이 나온 거야 아 친구 중에 벤이 있었어 같은 새로운 또 이제 플레이버를 만든 거지 그게 아니라 벤이 사람이 아니지 않아? 아니지 않아? 내가 알기로는 톰이 있었는데 걔가 없어져가지고 아 맞네 맞네 젤리가 혼자 벤을 끌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벤 앤 젤리가 아 매니저가 없는데 아 벤에서부터 판매를 했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이거? 음 아 그거 뭐지 그거? 브라우니? 여기 써있어 브라우니 어 아 이거는 이건 좀 새콤하구나 어? 약간 첫 맛은 새콤한데? 너가 오늘 무슨 많이 먹더니 혀가 날아갔잖아 이거는 너무 맛있어 난 새콤했어 근데 그럴 수 있어 너가 새콤하면 새콤한 거지 첫 맛이 약간 새콤해 아까 마라시한 거 먹다가 입에 낀 마라가 지금 나오고 여러분 사실 저희가 월드투어를 내일 떠나요 저희는 이제 투어 가기 전까지 스케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우리 팬분들 저희 한국에 없을 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갑자기 진짠 토크 해야지 되게 토시 형 진행 방식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방영될 때는 한국에 있을 거 같은데 아 이거 방영될 때는 한국에 있을 거 같아요 여러분 아이스 호떡 아이스 호떡 뭐야? 아이스 호떡이 있어? 말 만들어도 맛있을 거 같아 호떡 위에도 아이스 올려놓는 거 아니야? 아이스 호떡에도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이스크림이래요 올려먹는 거 아이스 호떡 와 대박이다 호떡 진짜 사랑하잖아 호떡은 왜 호떡이야? 호떡이 왜 호떡이 호떡이 왜 호떡이 호떡 불어서 먹는 떡이라고 해서 호떡인 거야 맞아 겨울에서 뜨거워서 호호 불어서 먹는다 호떡이야 호떡 나 그렇게 들었는데 뭐라 들었어? 라이트 형제가 라이트 형제요? 비행기 처음 발명했을 때 이제 계속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똥! 하다가 이제 결국에 뜬 거야 호떡! 근데 우리 이 정도면은 우리 그냥 딜리버리 푸드 파이트로 바꾸자 뭐라고? 논리나잇 푸드 논리나잇 이거 근데 미안해 나 이거 바닥에 흘렸어 뭐 이거 호떡을? 괜찮아 형 바지게 괜찮아 괜찮아 3초 이상 안 떨어뜨렸어 어 안 떨어뜨렸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란 말이야 아니 야 백종원 선생님도 이걸 얘기하더라 유럽에서 논문 내지 않았나? 우리가 맨정신으로 우리 영상을 이거 봤을 때 기분이 어떨까? 좋지 기가 차겠지 조만간 논리나잇 다시 하면 진짜 잘할 거 같지 않아요? 나 후식 안 좋아하잖아 얘들아 우지가 원래 후식을 안 좋아하거든? 역시 진짜 안 좋아하거든 진짜 맛있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래 와 도대체 어떻게래? 와 진짜 맛있어 이거 와 이렇게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 난 배가 안 불러 왜 그러지 난 아이스 호떡이란 걸 처음 먹어봤어 난 솔직히 오늘 최고의 음식인 것 같은데? 마무리를 왜 디저트 먹는지 알겠다 이제 마카롱이야 마카롱 다 달라 먹으면 막 또 가만히 쓰고 나오신 거 말고 마카롱이 유래는 또 우지가 또 잘하잖아 마카롱이 나 생각 좀 해볼게 아 그래 그래 아니야 생각하기 전에 디노가 알아 디노가 알지 맞다 디노가 알아 어떤 한 어머니가 한 어머니? 한 어머니가 만드셨는데 제 이름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다들 먹고 있었는데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정해야지 이제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이 이름을 다 정하기 시작했지 어 그치 그치 이름이 뭐 이상했어요 뭐 뭐 햄버거 달콤 뭐 뭐 햄버거 달콤 뭐야 햄버거 같은 데에 단 달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 먹은 달콤 아무튼 이상한 게 되게 많았으니까 엄마 그랬지 야! 너네 지금 이런 마카 마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 마카는 거지 영감을 받은 거야 마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만 도와주고 싶었잖아 이게 그때 당시에는 마카롱이 아니라 그냥 달콤한 빵이었어 그래서 어떤 형제들이 만들었는데 그 형제가 형이 그랬어 형은 형제 쪽이구나 그 형제가 난 엄마였는데 그 형제가 이거 이름을 정하자 어 이름을 정하기 전에 우선 너무 허전하다 색깔도 예쁘지만 허전하다 그림을 좀 그려라 동생이? 뭘로? 도드마카 하지 마라 마카롱! 저기 비단 거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시기에 너네 다 살아있긴 했냐?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었어? 나 이름이 없었는데 이게 어디 해외에서 어떤 친구가 먹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이게 뭐였더라? 뭐였더라? 하다가 아 거기서 뭐 쓰나 마카롱을 뭐야 진짜 저거 아니 억지로 아니 적당히 너가 행복하다면 된 거야 적당히 우겨야지 승관이가 마무리한대 진짜 끝낼게 그래 원래 옛날 옛적에 이제 마카라는 애기가 있었어 아 마카? 응 나 미카는 안 하네 어 옛날 옛적에 마카라는 애기가 있었어 오 네네 마카 그래서 이제 정말 귀여운 마카니까 마카 울었어? 근데 이제 그 마카의 아버지께서 이 음식을 이제 발명하신 거야 근데 마카가 너무 자주 우니까 이제 달래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음식을 주면서 어이구 마카 울어 마카 오늘 딜리버리 푸드파이터 같이 진행해 왔는데 나 이거 와 저 지금 이거 충격인데요? 단데 치즈 맛 치즈 때문에 좀 짜 단짠단짠 단짠단짠이랑 함께 있네 오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정말 그 최고의 PD님께서 네 마녀가 되신 것 같았고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이 된 느낌으로다가 아 안 좋은 거잖아요 살을 뽀동뽀동 채우는 느낌이네요 아 그러면 다음번에 민규 굶기는 프로젝트로 한번 가시죠 나 그런 거 잘해요 오케이 디푸파를 좀 어떻게 어떻게 다시 한번 외쳐보면서 끝낼까요? 하나 둘 셋 디푸 REPORT 디푸파로 잘 먹었습니다 오우 오우 과연 뭐 먹어요? 진짜 배 터지겠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아직도 마카롱의 유래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케빈 클라인처럼 그냥 마카롱님이 마카롱 만든 거예요 이름이 저스틴 마카롱이에요? 영국에서 크리스틴 님 마카롱 이게 영국에서 만든 거야 이게 앞으로 저희가 이게 이상한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진짜 일상생활에서 어떤 음식을 먹다가도 계속 그 유래를 말하는 그런 습관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시간 지난 후부터 왜냐면 저희가 이제 내일 위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들을 많이 먹어볼 거 아니에요? 미국 음식들을 그럼 이게 또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하면서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또 아이스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고요? 뭐라 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말한 성분 중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중간에서 주인공에 있는 거